이 새벽에도 새벽에도 이렇게 머리 하세요? 진짜 새벽에 머리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? 너무 이상하게 말렸네 이거는 깨끗하게 말아 드릴게요 깨끗하게 말아야 되나요? 깨끗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요? 밖으로 말아? 밖으로 말아요? 굵게 말아 밖으로 말아 뭘 말지? 지금 뭐 드릴까요? 야채김밥 두 줄? 야채김밥 두 줄만 말아주세요 두 줄만 말아주세요 다들 일로 왔네 네 저도 김밥 두 줄만 말아주세요 김밥 두 줄만 말아주세요 김밥 두 줄만 말아주세요 형 계속 김밥 두 줄만 말아주셨다고 그러고 아까 시켰을 때도 말하세요 김밥 두 줄만 말아주세요 김밥 두 줄만 말아서 계속 그러는 거야 많은 경우가 있네요 말아주세요 어 너 좀 하지 말아 이제 굽네 굽으로 혼자 해서 굽어 아 형 아 형 아 진짜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해야 이게 다 풀리는 거잖아요 나 진짜 수사장이야 말은 했잖아 계속 사장님이 굳이 그 멘트는 막 하실 수가 없단 말이야 말아 아 아 망가? 아 선생님 아이 지금 아픈데? 아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말아도 계속 신중하게 출동 모호했죠 오늘 1시 오후 내가 뭐 다 말이 약간 되리라 그러는데 아 미치겠네 물뻐동 이게 맞아 형 왔어 지원아 지원이 알지? 아니 형 가을 하죠 형 봐봐요 이게 여기에 많은 거야 알아 뭐에 많은 거지 형도 봐 이렇게 말면 봐봐라 중구신당동 칠칠칠 나오잖아 중구신당동 칠칠칠인데 잠깐만 먼저 갈게요 야 너도 야 너도 야 너도 야 너도 야 너도 진짜 웃긴다 야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갑자기 빨리 가자 이거 말을 하고 여기다가 이거 마셔 이거 마셔 중구신당동 칠칠칠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기 중구신당동 칠칠칠칠 일로 한번 가기실래요? 칠칠칠칠이야 있어 있어 이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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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지마 너 아 잘라지마 나 이걸로 같이 하지마 나 이거 어떻게 풀로 붙일 수 있는데 또 잘려면 머리도 내 머리만 말고 그 누나 머리 푸르리? 뭐야 어디가